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일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기업은 16만 개, 종사자는 5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 총액은 75조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60.1%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지원이었고, 다음으로 세제지원, 판로지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장애인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서울시는 장애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의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6면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일자리와 소득, 거주공간, 자립전후생활 지원 3개 영역 3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6면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해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가입기간은 총 2년으로 10만 원 납입 시 1대1 매칭 지원을 통해 이자까지 약 5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12면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교육 현장에서 장애 이해교육 자료로 적용할 수 있는 웹툰 5편을 배포한다는 기사입니다. 배포한 웹툰은 인공와우와 키오스크, 읽기 쉬운 도서 등을 소재로 구성됐습니다. 웹툰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웹툰 사용 전 사용 신청 링크를 제출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ab室입니다. 해포X estadPH 감사합니다.